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듀니 파트 2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폴 아트레이디스가 모래벌레 위에 올라타서 조종하는 모습 스파이스를 오래 섭취해서 파란 이바드의 눈을 가진 냉혹한 전사로 변해버린 모습 무아딥이 되어 거대한 프레멘 군대의 환호를 받는 모습 등 소름 포인트가 가득한 예고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도 많죠. 문학의 최고 권력자인 코리노 제국의 파디샤 황제, 샤담 사세도 아직 안 나왔고요. 모래벌레를 이용하여 벌이는 대규모 전투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듀니 파트 2 예고편의 장면들을 미리 살짝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과 찬이의 러브러브한 장면 파트 1에서 꿈에서도 나왔던 여자이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전개입니다. 듀니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한다는 것인데요. 찬이는 폴이 사막에 적응하고 마음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프레멘들 사이에서 가마 같은 것에 타고 있는 폴의 어머니 제시카. 베네게스리트는 오래전부터 프레멘들 사이의 미셔나리아 프로텍티바, 일명 보호선교단을 파견했고 리산 알 가이비라는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미신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리산 알 가이비! 리산 알 가이비! 미셔나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베네게스리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네게스리트가 창조하려고 하는 초인, 퀴사츠 헤더라기 부상하기 위한 밑밥을 미리 뿌려놓은 것이었죠. 그것이 폴과 제시카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제시카는 이렇게 프레멘들이 가진 미신과 자신의 베네게스리트 능력을 이용해서 프레멘들의 영적인 어머니, 데모로 부상하게 되죠. 그래서 제시카가 프레멘들 사이에서 장중한 종교 지도자의 복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멘 종교인들의 복식은 색깔은 다르기는 하지만 베네게스리트의 의상과 상당히 닮아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 역시 베네게스리트가 프레멘 사이에 뿌려둔 종교와 문화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폴의 엄마이기는 하지만 파트 1에서 이미 암시되었듯이 둘의 사이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베네게스리트가 심어준 미신을 제시카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폴은 이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이 파트 1에서 사막의 스파이스를 마시고 환영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 환영에서 그는 자신이 이끄는 광신적인 프레멘 군대가 대규모 성전, 지하들을 일으켜서 우주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폴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는 프레멘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 발생할 재앙도 미리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파트 1에서는 제시카가 임신했음을 폴이 알아차리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예고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막에서 스파이스를 머금고 태어난 폴의 여동생 엘리아 아트레이디스 역시 이번 파트 2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디샤 황제의 딸인 코리노 제국의 공주 이룰란 코리노 역으로 플로렌스 퓨가 새로 조인을 했습니다. 이룰란 공주는 듄 소설에서 무아디비관한 다양한 기록을 남긴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글이 자주 인용이 되고 있죠. 듄 세계관의 여느 왕족 여자들이 그렇듯이 그녀 역시 벤의 게셀이 트이고 그를 많이 남긴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명민한 지성과 판단력의 소유자입니다. 파트 1에서 폴은 황제의 딸과 결혼해서 황제와 협상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랑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 찬이와 폴을 놓고 삼각관계를 이루게 되는 캐릭터가 바로 이룰란 공주입니다. 그리고 하코넨 남작의 조카이자 후계자인 페이드 로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노예 검투사들을 진짜로 죽여가면서 훈련을 받은 잔인한 사이코패스입니다. 뭐 하코넨들이 다 그렇기는 하죠. 얼마 전 엘비스 플래슬리를 연기해서 오스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오스틴 버틀러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페이드 역시 폴과 마찬가지로 베네게스리트가 만들려고 하는 초인 퀴사츠 헤더락 육성계획의 일부입니다. 파트 1에서 모희암 데모가 말했던 또 다른 후보자들 중 한 명이죠. 원래 베네게스리트의 계획대로라면 제시카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야 했고 그 딸을 이 페이드 로타와 결혼시켜야 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퀴사츠 헤더락으로 점지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제시카가 사랑하는 레토를 위해 아들인 폴을 낳으면서 베네게스리트의 계획은 어그러져버렸죠. 그러니까 폴과 페이드는 베네게스리트가 계획하고 있는 초인에 가장 근접해 있는 두 사람인 셈인데요. 결국 둘의 대결은 운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코넨 남작과 그의 조카 라단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코넨이 프레멘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프레멘 사이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반란 지도자 무아딥을 찾아내려는 것일 겁니다. 무아딥은 프레멘어로 사막 생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트 1에서 폴은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조그만 사막 생쥐를 아주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프레멘 이름으로 무아딥을 선택했습니다. 1편에서 사라져버린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노장 건이 할렉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멘의 지도자인 스틸가도 다시 등장하죠. 인간 컴퓨터인 투피르 하와트는 이번 예고편에서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마 원작처럼 역시 살아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모희암 데모도 물론 다시 나올 것입니다. 파트 1에서 죽은 던컨 아이다호는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흥행이 잘 돼서 파트 3, 즉 소설 2권도 영화화하게 되면 복제인간 골라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배우 레아세이두가 마고 펜닝 역으로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코리노 황제의 가장 커다란 신임을 받는 하시미르 펜닝 백작의 아내로 역시 베네 게세리티입니다. 그녀는 아트레이디스 가문이 아라키스에 오기 전에 아라킨의 궁전에서 황제의 대리인으로 남편과 함께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마고가 떠나면서 제시카에게 비밀 메모를 남겨서 하코넨의 암살 기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고는 하코넨의 행성 게이디 프라임을 방문해서 페이드로타가 검투사 경기를 한 것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는 황제의 명으로 페이드가 하코넨의 후계자로 적합한지 살펴보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한 베네 게세리트로서 그의 퀴사치 헤덜하게 잠재력을 가늠해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베네 게세리트가 마코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프레맨들이 폴과 제시카와 함께 어떤 비밀문으로 들어가는 듯한 장면입니다. 아마도 지하에 물 저장고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프레맨들은 물을 모으고 보관하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 중에 습기를 응축시키는 기술이라든가 사람 시체에서 물을 뽑아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누군가 어떤 액체가 든 약병을 들고 있는데요. 옷차림을 봐서는 베네 게세리트 같지만 배경은 또 프레맨의 동굴 같기도 합니다.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액체는 모래벌레의 유충에서 뽑아낸 생명의 물이 확실해 보입니다. 스파이스보다 훨씬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진 이 물은 보통 사람이 마시면 죽습니다. 특히 남자는 이걸 마시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이 이를 마시고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 데 성공해서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예고편의 하이라이트인 모래벌레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 나왔던 듄 영상물과는 달리 이번에는 벌레 주변의 모래가 출렁이며 꺼지는 모습도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모래벌레에 올라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훨씬 실감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고리로 모래벌레의 피부에 자극을 주면 벌레는 그쪽의 모래에 닿지 않게 몸을 틀게 되고 사람은 벌레의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모래벌레에 올라탄 폴을 보며 환호하는 프레맨들의 모습 또 무아디벡의 환호하는 거대한 프레맨 군대의 함성 운명은 그를 리산 알카이베 길로 이끌고 있지만 폴은 자신이 일으키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작에 나온 장면들이 완벽하게 형성화가 된 소름돋는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번 작품도 1편 이상으로 잘 뽑아져서 꼭 3편의 제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